네, 오늘의 시그널은 제이아이테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반도체 혹관계 혹관계라고 하고 SK하이닉스는 충격적인 실적에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아주 그냥 똘똘한 기업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용히 상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3개째 나왔죠. 지금 반도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반도체랑 2차전지 우리나라를 그냥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거를 이기고 VS의 개념으로는 보지는 않는데 이런 건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까지 아주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와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죠. 성숙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여자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기업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생태계가 형성된 가운데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강소기업들이죠. 강소기업들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강소기업들 중에서 상장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태도관은 2차 전지의 생태계에서 지금 새롭게 뻗어나가서 신규 상장하는 업체들보다는 안정성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이아이테크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제이아이테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박막 과정에 지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8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착 공정도 있고 노광 공정도 있고 있는데 박막 공정은 말 그대로 얇은 막을 씌우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프리커서를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커서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한자인데 전구체, 많이 들어보셨죠? 전구체가 프리커서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반응을,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하는 반응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화학물질 요소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주게 하는 그 물질이 바로 프리커서예요. 그런데 이 전구체를 하는데 여기에 낸드플래시 쪽이랑 디렘 쪽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쪽에서는 저유전체라고 로우케이 프리커서고 디렘 쪽에서는 고유전율이라고 해서 하이케이 프리커서예요. 여기서 이제 업력을 다져오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프리커서가 캐시카우고 그 캐시카우를 키워온 어떤 실력으로 지금 데뷔 무대를 가졌고요. JAI테크가 데뷔할 때 저기도 좋았습니다. 아주 시장의 반응도 좋았어요. 기관 공모 청약률이라든가 개인 공모 청약률도 굉장히 좋았고 공모가도 JI테크가 원하는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반도체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데뷔를 가졌는데 분명히 그 데뷔 전하고 데뷔 후는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뷔 후에도 지금 괜찮아요. 물론 이게 반도체 혹한기여서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라 그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JI테크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대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그걸로 성공을 어쨌든 대비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 공모에서 이끌어들인 자금하고 그동안 캐시카우들로 뭐를 할 거냐면 특수 가스 부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PMC 부분. PMC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C가 케이스예요. 케이스인데 우리가 포토 마스크라고 노광공정에서 쓰이는 포토 마스크가 뭐냐면 그 마스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리가 노광공정에서 보면 지금 여기도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위해서 쏘면 그 포토 마스크에 그려진 회로가 밑에 새겨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반도체 칼로 새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포토 마스크가 회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 가버려요. 큰일 나죠. 이게 몇 억짜리인데 그 케이스가 바로 포토 마스크 케이스라고 해서 PMC입니다. 바로 이 분야를 제이하이테크가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막공정에서 프리커서를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광공정에서 준비 단계에 필요한 포토 마스크 케이스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특수 가스는 여러 공정에 계속 수시로 쓰이죠. 특수 가스 분야까지 진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이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강소기업으로 이런 지금 반도체 혹한기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잊고 지나가지 말고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 포트폴리오에 강소기업 카테고리에 반드시 추가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이하이테크 프리커서 생산 업체인데요. 이제 특수 가스 쪽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전을 좀 볼까요? 네. 대비를 화려하게 하고 나서도 망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항상 안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제이하이테크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의 모습도 좋아요. 뭐냐면 지금 이게 월봉인데 뭐 몇 달밖에 안 됐죠. 그런데 몇 달밖에 안 됐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3월에 이 상장했던 부분들 여기 그전에 공모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처음에 아침에 사셨던 분들은 바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을 이겨내고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위로 2만 원, 2만 2천 원 그리고 이 4월에 기록했던 2만 3천 5백 원 이상 2만 4천 원까지도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까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이하이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